그거 오잖아 한 그룹 오케이 컷! 상대모 그냥 완전히 그냥 뒤에만 있잖아 다이소! 이거 캐에엑 fucking 케어 익어 osition 미니언 그래프 타이트 미니언 그래프 타이트 이렇게 그래프 딱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스몰블링이 굴려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굴리는 선에서 미드 봐주세요 저거 잡은 게 있나? 아 까비 미쳤어 개인판 미니언 로뿌리하게 이잉 아호호호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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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하나 둘 다 자lier 그래도 그 einb는 아쉽지만 이거는 잡을만 하죠? 잡은지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예측그레이브로다가 일단 그레이브지 아래쪽이어서 이런것들 일단 얘 E 있거든요 이렇게 예측으로 풀어주면 좋겠죠 이런것도 저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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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 맞추게 해주고 이야아아아아아 하아 터뜨린 터뜨린 와 이거지 와 나 방금쯤 멋있었다 그지?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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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죠 오르몬 이거 잡으세요 오우! 오른 맞지? 그 말을 애껴놨다가 썼으면 좋았겠는데? 이즈가 힐을 안 썼네요 죽을때 1hp 너드 그레이븐도 20위 god 뭐야? 1hp까지 해주세요 1hp까지 해주세요 1hp까지 해주세요 1hp까지 해주세요 하이오가 왜이래 오늘 왜이래 미스가 나냐 마우스에 오오 옥시 죽였누 오 나를 본다고? 왜 나를 못었지?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좋은게 왜 나를 못했지?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좋은게 저희가 이런 시야 운영도 좋고 뭐야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대화하고있노 제발 나이터 그래도 밀리진 않는게 든든하네 왜 이렇게 랩터를 안타 대박 각자의 싸움에 맞게 2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5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